아 아 아 그래서 오늘은 만락 섭니다 지금 5isen 로 공원 retrouver 아 하나는 является 안 되야지 moeten 자 보이게 올해 proof app 배를 조금 더 따서 제가 정거는 다 먹고 다녀있죠? 잘 어울려 숙소 가져가세요 네 예 자 자 생선한 상당 한번 보세요 오십시오 여기로 있어 오고 나서 처음이죠 그렇죠 네 내가 처음 왔어요 아 아 아 아 맛있어 아 아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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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다 아 아 아 아 잘 어울려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섯 장두들 제가 음식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. 아 아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요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까 바라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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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만 돌아다 라면서 만난다 혼자서 다 먹고 돌아다 이제 할 수 있느냐 고의로 말해서 제가 좀 이따가 밥을 말겠습니다 네 어 고춧가루 자, 조금 전에 해마를 만드시는데, 해만 먹었다고 한다면 대학생하고 해만 먹었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밥을 굽혀있습니다 밥을 굽이고 여기에서 조금 있다가 제가 또 육수를 넣겠습니다 밥은 한가지인데 세가지로 먹어오 밥은 한가지인데 세가지로 먹어오 여러분들 물을 식이면 여러분들 물을 식이면 첫밥부터 물 말아가지고 드시는거는 저같은 경우는 저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먹다가 이제 마지막에 밥이 조금 남았을때 그때 이제 육수를 넣고 같이 먹죠 밥이 조금 남았을때 다 지점부터 맛나겠다 ,, . . . . . . . 물이요? 네, 저희 물에 구겨주세요. 사과 한국으로 치킨, 얇은 소금과 파슬리의 물을 구워줍니다. 소금은 상큼을 구워줍니다. 양파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육수에 얻고 영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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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자, 시청자분들. 오늘 여기에 제가 지금 여기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. 여기. 지금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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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scar. 여기. 여기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시정부도 제가 화면을 잠시 좀 돌리고 잠시 좀 돌려보겠습니다 그만 앉아 내가 여기 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영상 안 날라갈려고 먹게 앞에 깜빡 좀 찍고 아 또 코치야 푸지 푸지왕쿠가 여기 여긴 으 으 으 아 approached 노웅its any 아 여수 뭐 걸 그렇게 이렇게 여기서 먹을거라 잘만 했네 자 시청자분들 제가 해먹방은 물회 먹방은 끝났구요 물회 먹방은 끝났고 자 여러분들 다음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더 좋은 먹거리로 여러분들께 또 찾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빠이